밥상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이 더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소득 하위 20%에 속하는 가구는 월 가처분 소득 87만 7천 원 가운데 42%인 35만 7천 원을 식료품과 외식비에 사용했습니다. 이와 달리 소득 상위 20%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13%를 식비로 사용했고 전체 가구로 범위를 넓혀도 식비 비율이 18%여서 저소득층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.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